아빠 곰, 엄마 곰, 애기 곰 아빠 곰은 뚱뚱해 엄마 곰은 날씬해 애기 곰은 너무 귀여워 으쓱으쓱 잘한다 아주 생쇼를 하드만? 생쇼를 왜? 아주 지루삭 탱고 살삭까지 다치지 그랬냐 아이스크림 먹을래? 아이스크림 먹을래? 내가 지금 아이스크림 먹고 생겼어요 꼭 심부름 시키고 싶어서 먹고 싶으면 지가 사먹지 나 이거 먹어야지 아이스크림 먹을래 자요 야 넌 뚱뚱하고 왜 다니거냐? 그쪽은 아이스크림 먹는다며요 마시러 바꿔 아 진짜 그냥 그거 먹어요 바꿔 뭐 역시 기분이 오랄땐 쭈쭈발 먹는게 최고야 장본을 섭취해야지 누가 그래요? 책에 나와 근데 진짜 의대 다니는거 맞아요? 아버지는 이용재씨한테 기대가 크셨을텐데 많이 실망하셨을거야 니가 뭘 한다고 까불어 니 할일이나 잘해 나는 잘하지 모르시나? 나 계약작가 된거 이민혁씨네 회사랑 계약했다고 내가 얘기한거 같은데 아 참 녹음기요 고마워요 맨날 나 깔 보고 무시하는 줄만 알았는데 고마워요 고마움을 갚아야지 그녀 좀 밀어봐라 왜 밀어 야, 살살 내려. 살살 사다, 오늘. 아, 진짜 고마워요. 야, 한지은. 야, 한지은! 그만 밀어! 내려줘. 그거 내리면 죽여. 그럼 내가 왜 내려? 내가 바본가? 내려줘! 왜? 왜 말 안 내려? 지가들 얘기해. 숙소하고 다 해요. 나 몰랐지만 나 I need you 그 생각에 마음 깊은 곳에 아주 크게 자리 잡 그대의 모습은 이제 I think I love you 그던가 봐요 Cause I miss you 그대만 없으면 난 건도 못함 낯거대 고소년을 그대의 모습을 그대의 모습을 uned 그대의 모습을 뵙게임 그대의 모습을 그대의 모습을